안녕하세요 청학만 씨입니다. 오늘 주제는 내년에 신축년에 이 소띠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해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별로 해갖고 제가 좀 몇분들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97년생 정축생 25이죠. 내년에 올해는 갔다 그래도 마음이 많이 가라앉고 또 이 코로나 때문에 방에서 있고 활동을 많이 못했거든요. 그래서 답답한 면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이제 신축년서부터는 내가 활발하게 다닐 수 있는 해외 25살에 나는 삼자지만 그래도 내가 활동을 하면서 공부 아직까지는 공부에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런데 귀인이 나오는 해년도 되지만 뭔가 내가 머리가 맑아지면서 하려고 노력을 하는 노력성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분들, 내가 취업을 잘해서 이직을 가져서 본인들이 바라는 기술을 가지신 분은 기술을 발휘를 하는 것이고 또 어떤 연구원으로 하신다고 하면 그 연구에서도 내가 희망을 가지고 뭔가를 내가 개발을 해서 성공을 할 수 있는 이런 운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힘들 내세요. 힘들 내시고 내 스스로가 내가 웅크리고 있으면 안 돼. 이제는 어깨를 딱 펴고 작년에 그래도 경전에는 힘들었는데 올해는 뭔가 새해서부터는 내가 마음껏 활동을 하고 활발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새로 계획을 짜서 해야지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하세요. 공부에 열정하시고 분명히 초반부터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 중반, 또 이제 하반에 운이 들어온 사람 있고 중반에 운이 들어온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갖고 안 되는 건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데 이거는 그 사람의 그 해념과 내가 이제 성격 문제도 있겠죠. 그럴 때 내 성격을 조금 낮추시고 불같은 성격이신 분들은 조금 이제 성격을 내 마음에서 좀 내려놓으시고 느긋하게 이제 상대방의 내 말만 주장을 하지 말고 이 25살 종축생들이 지금 강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강하게 내 주장을 내세우다 보면은 그게 해가 갈 수가 있거든. 상대방의 내 말부터 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을 다 기울을 기울여서 다 들어주고 난 다음에 본인의 이제 마음이 생각이 다른 부분 이거를 종목종목 얘기하면 친구 사이도 워만하게 좋아지고 아 얘가 작년에 이러지 않은데 뭔가 달라졌네. 그러다 보면 서로가 좋은 인연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친구들이 나를 우상으로 생각을 하고 내가 조금만 한 발만 내려앉으면 되니까 어쨌든 이제 내년에 이제 97년생들 이제 공부에 학업을 하고 내가 무슨 시험을 본다면 시험에 운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가고 꼭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37일 축생 올해는 무난하게 이제 넘어가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내년에 이제 7세라고들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상 7세 내년에 이렇게 뭐 아주 뭐 나쁜 것도 아니고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무난하게 넘어가는데 나쁜 면이 있으면 또 좋은 면이 같이 맞물려서 들어오는 해년이거든요. 거기에 아우 나 올해 갔다 이렇게 안 좋아 작년에도 안 좋았는데 내 스스로가 먼저 갔다 내 마음을 내려앉지 마시고 아 올해는 그래도 내가 작년에 아 뭔가를 내가 성급하게 해갖고 이렇게 안 됐구나 올해는 내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지 되겠다 해갖고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서는 이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시면 좋겠는데 월급이 오르고 진급이 오르는 해 내가 무슨 뭐 아파트라든지 조그만 땅이라든지 내가 소유로 할 수 있는 해 그런 운이 도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 이거 대박은 아니나요? 그런데 대박은 아니더라도 작년에 운세 말하자면은 그 운세보다도 더 훨씬 좋아진다는 뜻이죠. 전진, 승부력, 승부력이 굉장히 강해요. 37일, 근데 마음은 굉장히 여려. 마음은 여리고 그러니까 그 여린 그 마음이 나쁜 거는 아닌데 어느 때는 내가 좀 이렇게 양보심을 하다 보니까 내가 손해를 보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내가 내 밥그릇 내가 챙겨야지 내 밥그릇 못 챙기면 평생 못 챙겨. 제가 꼭 하고 싶은 마음은 말은 이 뜻은 과연 무슨 뜻이냐. 내 밥그릇 못 챙기다는 것은 너무 마음이 여리다 보니까 사람한테 다 베풀고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상 나한테는 없는 거야. 나한테 들어오는 제복을 내년에는 놓치지 말고 꼭 찾으시라는 얘기예요. 내년에 제복의 운이 들어오고 또 이렇게 남녀 사이에는 서로가 소통할 수가 있고 결혼의 운도 들었어요. 결혼의 운, 배필의 운, 남녀 간의 이성 운, 연의 운이 다 들었으니까 마음껏 내가 마음껏 연애할 수 있고 서로를 베풀고 알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좋은 인연이 들어와서 청실웅실 연을 맺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힘들게 이상하게 시험에 미끄러지고 안 되고 누구 말 맞다나 7번, 8번 시험을 봐도 안 됩니다. 꼭 내가 공직생활을 하고 싶은데 공직 운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운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37년 신축년에는 내가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운 90% 프로테즈로 따진다면 그러니까 남녀 37의 을축생분들, 85년생분들 힘내세요. 그리고 시험에 더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진하세요. 그러면 꼭 효과가 있고 성공합니다. 또 73년생, 49살 대부분 9수가 안 좋아 그러는데 나는 3자라도 9수라고 해도 고비는 잘 넘어가는데 2월, 3월만 49살의 73년생은 2, 3월 고비만 넘어가면 이제 원만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첫째는 넘어 이 마흔합살들이, 개축생들이 내 생활이고 뭐고 내 성격상 굉장히 강해요. 강해. 휘어지면 휘어졌지 부러지지를 않아. 그거는 내가 너무 강하다가 보니까 남이 나를 진정으로 얘기를 해도 나를 인정을 안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조금만 내려놓으세요. 조금만 내려놓으면 편해. 그리고 나 혼자 이의 없이 갖다 막 그냥 속상해서 혼자서 고민하고 이르질 말고 주위에서 토너살에서 마음을 터놔갖고 응어리 되지 않게 가슴에다 품고 있지 말고 품어내세요. 품어내야 새로 갖다 내 몸에서 엔더핀이 돌아서 뭔가를 갖다 희망을 이루고 이루는데 내가 스스로 갖다 내 잠재력에 내가 나를 갖춰놔 버리면 활동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그러면 일어서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주위에서 나쁜 사람도 있지만 무조건 다 나쁘진 않아. 내가 그 상대방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충분히 얘기를 들어서 이해를 하고 먼저 말을 듣고 내 생각을 얘기를 하고 같이 협심을 해서 하면 손잡고 할 수 있는 신축년이 되고요. 올해는 신축년은 개축생이 내 해년이다 하고 본인 스스로가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 힘내세요. 사업의 문녀입니다. 근데 단 마흔합에 동업운은 없습니다. 제가 필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왜 사업을 해서 사업의 운이 들었는데 왜 이렇게 안 돼요? 동업의 운은 맞지 않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내 성격이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서로가 싸움이 되고 헤어질 적에는 좋지가 않아. 그러면 동업운에는 실패를 본다는 뜻이에요. 서로가 맞는 사람끼리 같은 띠끼리는 그래도 해도 괜찮겠지만 보통으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본다고 하면 동업의 운이 맞지도 않는 운이 있고 성향이 있기 때문에 마흔아홉에 개축생이 되시는 분들은 동업은 좀 잘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돌다리도 두둥절했다고 해가지고서는 내 영업이든 사업이든 하시면 좋겠고 또 이제 이 아홉수 아홉수 다들 그러는데 50이 다가올 때 이 아홉수 이 한 고기비만 넘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건강 첫째는 건강이다. 마흔아홉 살의 폐 간 요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특히 담배 많이 피시는 분들 담배 줄이시고 술 잡수시는 분들 술 좀 조금 줄이시고 내가 너무 속상해 일이 안 풀려 담배 피우고 술 그거는 적신호예요. 내 몸에 해롭게 빨리 명을 재촉하는 거야. 그러지 마세요. 얼마나 갖다 이거 좋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셔가지고서는 내 꿈을 꼭 이뤘으면 좋겠고요. 성공을 하시고 이제 이 초년 운서부터 중년은 말년 운으로 본다고 하면 2, 3월 달만 조심하면 평등하게 그냥 꾸준하게 내년엔 넘어갈 수 있는 해. 단 너무 성급히 굴지 말고 욕심을 내지 마라. 내가 이 어떤 이물체에서 이 이제 그거를 완벽하게 내가 이제 소화를 시키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것으로 손을 대야지 이것저것 일을 벌리다 보면 내가 이거 다 좋다고 해서 막 일을 벌리잖아요. 그러면 마무리가 안 돼버려. 일은 잘 벌려 놓는데 마무리가 안 되면 안 되잖아. 하나의 마무리. 하나의 마무리. 이러면 한 계단 한 계단 계단을 쌓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계축생 여러분들 힘들 내세요. 신축년에는 내해라고 생각하시고 건강 생각하시고 그리고 밝은 옷을 입으세요. 그러면 내년에 대운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61살의 신축생. 첫째 건강. 내 건강을 지금 헤쳐나가는 해년이니까 보편적으로 건강을 위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먼 여행을 가시고 이러는데 그래도 산이나 바다나 가시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래도 사람 많은 곳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코로나를 떠나서 예수는 한 살에 산을 좀 많이 밟았으면 좋겠어. 산을 많이 타고. 왜? 5월달. 특히 5월달, 7월달, 5월, 7월, 9월, 10월달 먹을농 많고 산을 타면 모든 곳이 푸른 계곡계곡 많잖아요. 산도 보고 물도 보고 흐르는 물소리를 들고 옛날에 내가 살아왔던 각오도 생각을 하고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고 또 자손들하고 같이 산을 타고 등산을 하신다고 하면 이제 자손의 손을 붙잡고 자손과의 또 화합이 되는 해년 그러니까 힘들 내쉬고 많이 힘들어요. 이 2년, 3년의 신축생들이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마음의 고생들도 많이 하셨고 그랬는데 이제는 뭔가를 내가 이제 기반을 잡고 자리를 찾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성주운이 들어오고 61살이 한갑의 운이지만은 뭐 이 땅을 사시는 분은 또 이 집을 갖다 5월달에 지시든 9월달에 집을 지시든 그러면은 그 토에서 뭐 이 무량 대업이 갖다 흘러넘치고요. 또 이제 사업의 계획을 하셨다고 하면은 그래도 주변의 사람 2, 3사람의 이제 이 조언을 갖다 듣고 그래가지고서는 시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또 이 신축생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관에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관에 계시는 분들이 머리가 좋고 그러는데 될 수 있으면은 내 그 기관 그 안에서 이렇게 이제 이 상사와 부딪히지 않게끔 이렇게 베풀어 갖고 언어하게 감싸고 넘어가시면 이제 이 그 덕은 갖다 다 보고 그러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훌륭한 또 이렇게 이 밑에 뭐 이 후배들도 키워나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힘을 내시고요. 모두 이제 열성으로 하시는 편이에요. 열성을 하고 내 몸 하나 희생을 해서 뭐 열 사람을 먹여 살린다. 그것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는 나도 이제 신축년에는 신축생이 돌아 봐가면서 내 건강도 생각하고 주위를 돌아가면서 저 한 대포째껏 마음을 내려놓으면서 서서히 준비를 하시면 모든 기운이 다 들어 있으니까 신축년에는 힘내세요.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이거든요. 건강만 조심하면 괜찮습니다. 신축생 여러분 힘내세요. 이러는 세 살에 49년생 기축생 분들은 이제 내가 하는 이제 업들이 나이들이 많이 잡으셔서 뭐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정령 퇴직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내 사업으로 개인업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시골에 가서 나는 말년에 오는 이제 다 기반을 닫고 나아갖고 자손들이 다 이제 출가를 했으니까 말년에 그냥 농사를 짓든 조금 저게든 뭐 매실농사를 짓든 과일 농사를 짓든 내가 이래갖고 여기에 내가 건강을 찾게 해서 하겠다. 뭐 전원빌라를 지어서 시골에 사시든 이런 분들 참 좋아요. 좋은데 이제는 너무 이분들은 고집들이 세. 고집들이 세서 자손들이 이 부모를 조금 이제 이렇게 기표하는 영향이 있어. 이제 그러시지 마시고 그냥 좀 보듬 하나 주세요. 이제나 이 남자분들 특히 이제 어르신들 마원아벤지, 김축생 어르신분들 내 성격이 지금 꺾일 때도 됐잖아요. 그쵸? 이제는 자손들하고 손주들하고 오선도선 그래도 갖다 화목하게 잘 살고 그러는 게 이제 이분들의 바람이잖아요. 이제 나이 잡수면서 뭐가 있겠어요. 부부가 이제 같이 웃으면서 자식 손주를 보면서 말년에 진짜 좋은 구경을 하시면서 여행 다시면서 사실 수 있는 해년이기 때문에 이제 건강은 뭐 피리 본인들이 이제 이 기축생 분들은요. 내 몸을 끔찍히 생각해요. 아주 좋은 거는 갖다 그냥 뭐 남자분들 와이프 주는 것보다 내가 막 챙기는 성향이 많아. 이제는 만화님도 해주세요. 뭐야 같이 잡수세요. 그래도 부부뿐이 없습니다. 여태껏 자손을 낳으면서 살아온 건 부부잖아요. 남은 남일 뿐이지 내 가정에 일어나는 거는 남이 몰라요. 그래도 부부가 제일 잘 알고 이러니까 서로 보듬어 줘가면서 이해하면서 그러다 보면은 말년에 있는 것이 참 좋아요. 어떤 분들은 아 우리는 당신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악연인데 나중에 죽으면 당신 안 만나고 싶어. 어느 누구나 다 그래. 부부가 인권 부부도 그래. 그 중에서 한 20% 30%는 나중에 우리 다시 만나자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다음 세계에는 생에는 당신 같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기왕이면은 잘 지나간 일 잘못하시고 만화님도 잘못하신 분들 또 여자분들은 또 남편한테 바가지 많이 긁으신 분들은 그 마음을 다 내려놓으세요. 그래갖고 아우 나중에 우리 말년의 운처럼 이렇게 좋아서 우리 서로가 부부가 그냥 그리워하고 살 수 있는 이런 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갖고 나중에 여보 우리 죽어서도 나중에 태어나면 다시 만나요. 서로가 나중에는 안 만날 망정 모르잖아 죽고 나서는 그렇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가질 수 있게끔 부부들이 특히 권하고 싶은 건 부부의 정이 더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초생 자제분들 엄마 아버지 많이 응원해 주세요. 응원해 주시고 부모님들 나는 갖다 이거 안 먹어 저거 안 먹어 사실은 자식들 미기고 돈 생각해서 안 먹은 거예요. 좋은 거 다 좋아합니다. 좋은 것도 사서 드리고 그럴수록 부모님 자주 들여다보시고 해갖고 과연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식 덕으로 산다 소리를 이제 나오시게끔 하고 그동안에 힘드셨으면 우리 자손들이 기쁨에 행복을 누리게 해갖고 해서 주시면 부모님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쵸? 그러면 인생은 70부터라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00세 인생이기 때문에. 남은 인생은 후회 없이 잘 살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고 하시는 일 열심히 하세요. 인생은 70부터입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뭐 어물쯤을 하다 보면 나이가 70대입니다. 근데 남는 거는 부부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흔히 하는 말이 남편 밥은 미운이 고운이 해도 남편 밥은 앉아서 먹는데 자식 밥은 서서 먹는다. 이거는 아무리 옥신각신했다고 해도 미운 정도 정이잖아요. 그래서 남편의 밥이 좋다는 것은 부부가 좋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필요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부가 더 건강하게 서로가 이해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힘들면 의견 충돌이 난다면 한 발짝 물러나서 하고 또 부딪힐 것 같으면 그냥 두 분 중에 한 분 열면 바깥에 나와서 한 바깥 삥 돌고 들어오세요. 들어오면서 뭐 좋아하는 영감님이 좋아하는 술을 좋아한다고 술 한 병을 사갖고 오든 또 만화님이 갖다 보면 딸기 하나 사서 들고 들어오든 그러면 이게 하회가 되어버리는 거거든.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건강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고요. 2021년도에는 미리 제가 보는 우리 소띠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소띠 여러분들 어쨌든 코로나 잘 이겨내시고요. 청악만신이 진짜 부탁드리는 것은 건강 조심하시고요. 항상 내년엔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신축년에 대박들 나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